자 이어서 2번을 듣도록 하죠 Does he play the piano? 그녀는 피아노를 칩니까? 3인칭 단수죠? 그렇기 때문에 does를 썼습니다. 그리고 동사 원형을 썼다는 거 자 이거에 대한 정답은 yes she does 그렇게 해야 되겠죠? she로 시작하기 때문에 she로 받아야 되고요 does 그대로 갖다가 does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뭐냐면은 play란 말에 운동경기 이름에는 여같이 does를 붙이지 않았습니다. play chess, play basketball, play soccer 이런식으로 does를 붙이지 않았습니다. 근데 악기 이름에는 does를 붙인다는 거 꼭 기억해두기 바랍니다. play the piano 그랬어요. play piano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. does을 붙입니다. play the violin, play the flute. 여같이 너를 붙인다는 거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. 자 does he watch tv? 그는 텔레비전을 보냐? yes he does. 자 히로 물어봤으니까 히로 대답하고요. does, does로 끝났죠. 자 텔레비전, tv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. a tv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. 틀린 표현 또 한번 좀 볼까요? 자 does he watch tv 뭐가 틀렸어요? 동사원형이 와야 되겠죠? 그래서 he watch is 대신에 동사원형 watch로 써야 된다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. 만나요? ہい